박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개야 하나 둘 셋 넷 크다 이거 짧게 하나 둘 셋 넷 모션은 크다 우와 단발은 필요없다 하나 둘 셋 넷 개야 그렇지 그렇지 잼을 맞추자 작전은 잼야 돼 단계에 공격을 끊어야 돼 밀 끊어야 돼 꼭 조심하고 그렇지 잼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조용하자 왼쪽으로 조용하자 그렇지 어퍼 그렇지 잼을 맞추고 그렇지 움직여 대답했지만 많이 찍어 이분이 이러고 편하고 다 그렇지 또 넣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동작 안 끊어야지 계속 움직여야지 움직여 움직여 가만히 있지만 대단히 궁금한다 움직여라 좌우로 왔다 움직이면서 그렇지 스텝 스텝하러 이분하자 네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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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줘 그렇지 그렇지 따라하고 좌우로 움직여 그렇지 그렇지 빵빵 그렇지 또 쓰면 안되지 또 서면 안된다 또 또 또 또, 또 아, 재우고 이제 안하는거에요 이 순간에 있잖아, 이 순간에 봐 이 순간에 대푸질바디 다시 움직여 재정비하고, 이제 그렇지 그렇지 어, 또 좋아, 그렇지 또 좋았어 방금 자, 이제 그렇지 쟤는게 줘야지, 쟤는게 줘야지 쟤는게 줘야지 움직여라,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런거 좋아 야, 움직이셔 그렇지 까버려 그렇지 또 한 마디 바로, 원바지 갔어야지 그렇지 또, 렌자 또, 카운터 들어갔어 카운터lish 하지 잽 맞춰야돼 그렇지 단발 안된다 다시 움직여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그렇지 또 또 또 또 천수야 또 또 같이 때려 방암 때려 그렇지 또 같이 쳐 그렇지 돌리고 같이 쳐 엎어 그래 네가 해야지 네가 해봐 네가 해야지 상처 움직여 그렇지 그런거야 또 어떡하지 그렇지 네가 해봐 빡빡빡 엎어 안 맞춰서 올라가야돼 블랙 블랙 왼쪽으로 빠지면서 아파 왼쪽으로 빠지면서 연습했다 빡 그렇지 또 또 또 안쪽으로 쳐 또 또 이분이다 이분이 시간이 없다 연습할 시간이 없다 또 또 또 나가야지 왼쪽으로 빠지면서 아파 치는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또 좋아 다시 다시 또 더 시간이 없다 10초 남았다 다시 빡빡 빨리 또 또 또 또 과거받게 또 과거받게 또 자식 그래 또 배에 있네 배 밑에 있네 그래 또 또 또 차서 시간이 없다 아이가 아이구 시 점수 1점 뺏겼다 다시 빡빡 연타 빨리 자식이 나가봐라 어디로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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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올라간다 또 하나 나간다 하나 둘 셋 네네개다 마지막에 한번만 때려봐라 4개 하나 둘 셋 네네개 마지막 체력 쏘다라네 야 배 바로 배 봐라 배 봐라 그렇지 배 봐라 또 그렇지 또 함드다 함드 안되겠다 네가 사회전해라 아니